오, 카트! 와아~! 어제 TV에서 뵀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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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메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조아름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요리들을 제주에서 선보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스무 살 때 처음에 호텔에서 요리를 하다가 이제 CJ 메뉴 개발팀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다시 회사에서 메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 한 가지를 만들면 메뉴의 수급부터 메뉴 식재 원가로든지 메뉴의 수급이랑 설탕이랑에 따라서 메뉴가 되게 맛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제 가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이게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구성될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재료 잘 챙겨 오셨어요? 네, 재료는 이거고요. 이게 조리 도구들이에요. 아, 이제 올라가시면 이거 다 들고. 아, 이건 저 주시고요. 아, 너무 무거운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 힘이 세요. 아, 너무 무거워요. 아, 진짜 힘이 세요, 제가. 괜찮아요? 그, 무겁긴 하다. 네, 힘내세요. 도와주세요, 사장님. 무거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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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신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혹시 오셨어요? 저희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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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네요. 진짜 전국에서 모였네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진짜 서울, 저는 서울이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이요. 대전이요. 아, 대전. 진짜로 진짜. 저희는 경고 꾸미. 예상을 8팀이라고 하길래 정말 8도 대표가 나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서울의 대표. 너무 큰 대의 대표야. 그러니까 저거 설마 나야? 하하하하. 아, 진짜 각지에서 왔네요. 진짜 하나도 격치는 데가 오네.